여러분께 인사 올릴 이정현 가수님께서 단 한 번 통 그리고 눈물의 연편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정현 가수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식사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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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ほらそっちが 古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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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re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오르신도 다 잘하시죠 논물에 연병도 잘하시죠 하십니다. 따라서 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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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